자 우리 친구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영어 해설 강의 하려고 왔거든요. 전반부나 후반부로 나눠서 하지 않고 전체 문항 중에 80%대 정답률 이하로 떨어졌던 문제들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신 범위에 3월 학평 들어간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해놓을 학평 변형 강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 밑줄 친 것의 의미를 고르시오. 지금 보시면 우리가 We were still taping bricks. 여전히 그거라고 있었대. 그 벽돌을 갖다가 테이프로 붙여놨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엑셀러레이터에다가. 자 이 내용이 지금 밑줄 내용이었고 첫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소재랑 잡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네가 만약에 wanted to create 만들고 싶었다면 자율주행 차를, self-driving 차를 언제 1950년대 만들고 싶었잖아? 그러면 너의 최선의 선택은 뭐였을 것이다? might have been to strap a brick. 자 우리 strap이 스트랩 끈이라고 할 때 그 스트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을 갖다가 끈으로 묶는 거지. 어디에다가? 엑셀러레이터. 우리도 이제 엑셀 받는다 할 때 그 엑셀이 있죠.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 벽돌을 묶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야. 그치 1950년대에는 자율주행차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보시면 우리 밑줄 친 뒤에 있을 밑줄 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테이프를 동사로 쓴 거고 여기서는 끈이라고 하는 스트랩을 동사로 쓴 건데 이거 둘 다 벽돌을 묶어두다, 벽돌을 테이핑해두다 라는 뜻에서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내용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도 그 차는 뭐가 가능했을 거냐면 be able to 가능한 거죠.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야. 스스로 on its own. 그러면 그것 스스로, 그 차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거야. but 그러나 그 차가 could not slow down 아마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stop, 멈추거나 아니면 turn, 돌거나 뭐하기 위해서 to avoid barriers 장애물들을 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not이니까요. 없었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 벽돌을 지금 껴놨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밟게끔 나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겠죠. obviously not ideal. ideal이 이상적인 이란 뜻이니까 이상적이지 않다.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but does that mean the entire concept of the self-driving car is not worth pursuing? 자, 그게 의미하는가? 전체적인 그 개념, 뭐에 대한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이 뭐 할 가치가 없다고? 추구할 가치가 없다. 라는 걸 의미하는가? 사실 이제 그렇진 않죠. 뒤에 보시면 no, 그건 아니다. 여전히 추구할 수는 있잖아. 그치? it only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건 대절일 뿐이다. 그 대절은요. at the time we did not yet have the tools. 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에는, 1950년대죠. 그 당시에 우리가 뭐를 갖고 있지 않을 때 tool이라고 하는 도구 tool,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를 의미하는 거고 we now possess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도구가 없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to help enable vehicles to operate 자,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차들이 운영하는 걸 both a and b 이랬을 때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그죠? 요새 뭐 자율주행차 안전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뭐가 있다? 그렇게 하게 도와주는 것들 우리가 possess,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거에서 과거에 뭐 그 벽돌을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도구가 없었다. 이 도구는 바꿔서 얘기하면 기술이거든. 그잖아. 그래서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 하나의 예시인데 여기서 소재 더 상의적인 단어를 좀 보시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소재 자, 그러면서 This once distant dream 자, 이렇게 한때 distant 멀리 있었던 once distant 한때 멀리 있었던 꿈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어때 보이냐? Within our reach Within은 어디 내에 있는 건데 우리의 그 도달할 수 있는 손길 내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 그리고 현재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만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It is much the same story in the medicine 자, 이게 어디에서도 해당한 얘기냐면 지금 메리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 의료계 쪽에서도 그러하네요. 잠깐만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율주행 차를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의료 쪽을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예시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 차 차 자동차 뭐 의료 개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구나 2 decades ago we were still taping bricks to the accelerator 요게 지금 밑줄이죠 밑줄 빠져있네요 we were still taping bricks to the accelerator 요렇게 쳐서 이제 밑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거 예시가 첫 번째 예시 자동차에서 의료기술 쪽으로 의료 쪽으로 이렇게 예시가 바뀐 구간에 예전에 여전히 우리는 그 엑셀에다가 벽돌을 붙여놨었던 그 예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오늘날 우리는 are approaching the point 어느 지점에 도달했냐면 where we can begin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죠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뭐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어디에 to bear in ways that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as unique individuals 자, 이것을 이제 뭐를 할 만한 어떤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견딜만한 건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advance 시키는 우리의 이해를 여기서 advance 시킨다 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해를 더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를 돕는 거죠 어떤 이해를 돕는 환자들의 그 환자들 무엇으로써 바라보는 이해냐면 아주 유니크한 고유한 개별 개별 개인들 이라는 그런 이라고 환자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이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기술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차로 예시를 들었다가 지금은 의료계통에 있어서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앞에서도 앞에 이제 차 관련해서 기술이 없었어 하지만 현재는 생겼어 라는 흐름으로 갔듯이 의료계통도 기술이 없었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어 하지만 현재에는 우리가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기술이 없었다 라는 얘기 환자들을 이해할 만한 기술 그런 것들이 없었다 라는 얘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에 Like advanced tools 자, 지금 뭐가 부족한 상태? 발전된 도구가 부족한 상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구라 함은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의 부족 pose the challenge 자, 이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도전을 만들어냈어요 어디에 있어서 In understanding patients 우리 환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그죠? 그렇게 가져왔던 발전된 기술의 부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수식이 아니구나 소리 이게 문장의 구조 자리니까 자, 이게 지금 주어 동사 advanced tools 이게 지금 주어져 기술이 그래서 그 툴이 가지고 왔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구조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져왔던 건 이런 기술 부족이었다 그래서 기술 부족을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엑셀에다가 벽돌을 묶어놓는 그 형태로 비유적으로 했던 얘기고요 4번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